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현승욱입니다 겸이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두산 애너빌리티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구요 이와중에 두산 애너빌리티 2만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시가 갭 상승을 보여주고 난 뒤 윗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플러스 0.6 코스닥은 플러스 0.99% 상승 코스피가 양 매수 3.1 코스닥은 외국인 1259억 매수 선물시장 상반의 달러선물 매수 유입 들어왔습니다 이와중에 두산 애너빌리티 플러스 1.22% 정도 상승을 해 나가고 있구요 외국인 프로그램 매도 85만주 정도 나와주고 있구요 키움에서는 76,000주 매수 유입 NAH에서는 68만주 매수 유입 들어왔고 있습니다 한투와 샌피아증권에서 주도적인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구요 오늘은 외국인들은 매도 기간들은 매수 유입이 들어왔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날 영상에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아무리 월화 중에 반등이 나와줄 것이다 라는 브리핑을 영상으로 올려드렸죠 그리고 나서 두산 애너빌리티 오늘 이슈와 모멘텀을 기반으로 시가 갭상승을 보여주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만 이게 전 고점이라고 보여줬었던 21,500원 구간은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살짝 밀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타원전 기업혼들과 다르게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바로 이걸로 뚫고 올라가기에는 사실 어느정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두산이 사고 개편 재추진 관련된 이슈도 떴고 SMR 관련된 이슈도 떴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아주며 기간들 쪽에서 유의미한 매수 유입이 지금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다 보험 투신, 은행, 양기금, 기타 법인 할 것 없이 매수 유입이 들어와주고 있고 외국인 프로그램 매드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조금 문제죠 외국인들이 물량을 좀 쏟아내줄 때 과연 이게 어떻게 움직임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이제 우리 주주분들한테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 중 하나는 뭐냐면 이 두산 애너빌리티처럼 지금처럼 움직여주는 종목은 섣부르게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저는 두산 애너빌리티가 최근 고점이었을 때 21,500원을 돌파하고 22,000원 도전을 가진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22,000원이 어떤 느낌의 가격이냐면 결국 여기가 역해된 숄더 자리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과거 고점 언저리의 저항대 부근이었던 22,000원을 도전해 주는 자리에요 이제는 22,000원에서 이들이 사서 뚫어올린다 그럼 25,000원은 과거 시카 계탄생을 보여줬었던 이 은봉 이 구간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냥 회복을 해줍니다 문제는 여기서 22,000원에서 22,500원 구간까지 여기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가격 구간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보면 22,000원 가기 전의 구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은봉으로 상상 밀려줬습니다만 원전 관련 줄들의 움직임을 볼 때 지금 단기적으로 끝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요 이게 좀 추가적으로 상승 부근을 보여줄 때 두산 에너어빌리티의 시세 파동이 어디까지 나와주냐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22,000원이 이제부터는 맥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가를 위로 올리냐 위로 올리지 못하냐의 맥이고 이 구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좀 차이점이 방향성을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상승이 나와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지없이 팩트고 여지없이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잘 아시겠지만 허빈지TV에서 또 원전 관련된 이슈 나와주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실시간으로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꼭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고요 입장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텔레그램 링크 있고 링크 누르시고 입장만 하시면 됩니다 수고한 되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